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인의 세계에 한번 빠져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러분이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이쪽의 연습장인데요. 저기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직접 브라우저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방금 보셨던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미래에 접속이 안 된다면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엑셀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이 그냥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로 가서 메이커 카피 또는 4번만들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든 저 문서가 복제돼서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실습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놨는데 여기 있는 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어떤 문제점 내지는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행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행 두 가지가 내용이 같네요.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무엇이든 데이터건 또는 코드건 중복이 발생하면 뭔가 징후에요. 안좋은 징후.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두 행의 저 컬럼들의 값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이 1억개다. 그중에 한 천만개가 중복되고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데이터 용량을 엄청 많이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고잉이란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제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런 식으로 천만개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단 말이죠. 심지어 이고잉이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동명이. 그런데 이름이 이고잉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의 주소를 싹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복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일도 있겠죠. 제가 토픽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댓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mment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comment의 id, 그리고 comment는 제목이 없으니까 본문만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건 똑같이 이렇게 name, city 이런 게 있어야겠죠. 댓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글을 쓰고 두 번째 그 본문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내용을 썼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걸 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고잉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중복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표가 천 개라면 이고인이라는 사람이 제주에서 청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천 개의 테이블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이 충분히 극단적으로 공감을 하셔야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조인이라는 걸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만 겪은 건 아닐 것이고 우리 선배들도 당연히 겪었을 것이고 우리 선배들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토픽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토픽 테이블의 내용을 싹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에서 그 저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표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id 값을 주고요. 1번, 2번, 그리고 이고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토픽에다가는 author의 id 값을 적는 거죠. 여기는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이고인이 쓴 거니까 1번 여기는 리체가 쓴 거니까 2번 이것도 이고인이니까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그 저자에 대한 정보는 이 하나의 테이블 안에만 존재하고 여기에는 그 저자를 식별하는 저자 테이블의 주키 프라이머리 키 값만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포링키라고 하거든요. 얘가 프라이머리 키, 얘가 포링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중복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고인이라는 사람이 제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갔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있는 토픽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1억 건이라고 해도 이고인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또 쫓겨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보니까 여러분이 쭉 보니까 여기에 그 직업에 대한 소개 부분이 역시나 중복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걸 컷해서 이쪽으로 빼내고 아이디 값을 1, 2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파일 여기는 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프로파일에 아이디 값을 1, 2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표를 분산하는 걸 통해서 중복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만들 때 지침으로 삼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만든 커드박사가 하신 말인데 모든 표는 하나의 테마만 가져야 된다. 하나의 주제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찾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합쳤을 때 이런 중복이 발생하고 또 합쳤을 때 그 합쳐진 정보가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인다면 그건 뭔가 누군가를 분가시킬 타이밍이라는 뜻인 거죠. 그건 이제 현명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표 예전에 우리가 처음 봤던 저 표를 한번 봅시다. 제가 저 표가 나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은 뭐예요?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딱 표를 보면은 아, 이 HTML이라는 저 글은 이고잉이 썼구나. 이 사람은 개발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표를 쓰게 되면 뭐가 뭐가 좋아요? 수정하기가 좋죠. 여기만 재주로 바꾸면 이 사람이 1억개 글을 써도 한 번에 재주로 바뀌니까 하지만 보기가 너무 안 좋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author 아이디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author 테이블의 데이터가 1억개면 1억개에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쉽겠어요? 이걸 사람이 직접 종이에다가 했다면 이게 쉽겠냐고요?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표는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쓰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표는 쓰기가 너무 좋아요. 변경하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읽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즉, 장점과 단점을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잖아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실력 있는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어때야 될까요? 둘 다 트레이드 오프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장점만 가진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공학의 공학의 어떤 목표고 공학의 미학이고 공학의 보람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이제 조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천재적인 선배들이 해결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